네 됐습니다 예전빈이 형아 노래 원 가자고? 그럼 나 시, 시 여기 놈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 야 이거 운명의 수를 밝힌네 제가 최고 이제 운명적인 여자가 들어줄더라 운명의 수를 밝힤 다 해뿌이잖아 이거 술집이란 말이야 밤에 일으로어지는거야 어? 어 자연스러운 속에서 들어온다 너 울림 자리에서 주변 지인들에서 속에서 들어온다 그런가? 운명적인 여자가 들어온다는거야 어? 자주 어울려야 되겠네 군대 가게 되나 어울리는 자리에서 나온다니까 자꾸 섞여야 되겠네 군에 가가도 운명수로 또 나오네 요것도 운명이지 운명수로 갈게요 운명이 운명이 된 여자가 오늘 두 명이나 있다 그중에서 다들 괜찮은 것 같아 다 분위기 있고 나이베리 한 또래쯤 되겠네 주변에 어울리는 자리에서 분명히 자연스러운 속이 있잖아 군대에서 나온다 보니까 길에서 좋네 나쁜 게 하나도 안 나오네 이만하면 운명은 상당히 좋다 길에서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op